축구대표팀 클린스만호의 스트라이커 조규성이 피파가 선정한 아시안컵에서 눈여겨볼 스타로 꼽혔습니다. 피파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예선 두 경기에서 맹활약한 선수 중 아시안컵에서 주목할 5명을 뽑았다며 조규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대표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는 캡틴 손흥민이지만 조규성 활약 여부에 아시안컵 운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파는 조규성 외에 일본의 이토준야와 호주의 해리스타, 아랍에미리티의 하리브 압달라,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아리프 아이만을 아시안컵에서 주목할 스타로 꼽았습니다.